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경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SNS 라이브 방송을 또 했죠. 일단 전우원 씨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 그리고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이런 것들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에도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요. 마약으로 추정이 되는 여러 약물을 잇따라 투약한 뒤에 무섭다면서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환각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문 밖에서 한 여성이 문 두드리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도 투약을 이어갔습니다. 갈수록 심각한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방바닥에 쓰러졌고요. 이내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안으로 진입해서 전 씨를 끌어냈습니다. 화면 밖에서 전 씨의 비명이 계속되는 것까지도 그대로 중계가 됐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경찰로 보이는 이 남성에 의해서 중단이 됐고요.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장면을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까지 대중 앞에서 드러냈던 건지 그 이유를 전 씨의 얘기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스타그램에 방송한다고 올릴게요.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의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다 공개할 겁니다. 저 방송에서 와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증거를 남겨놓겠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봤는데요. 사실은 마약 투약자들이 저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씨는 미국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SNS에서 공개한다고 한 다음에 한 시간 뒤에 생방송 유튜브를 했는데요. 그 분이 말하고 뭐라고 했냐면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범죄자 중인 나도 범죄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보게 해가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방송 도중에 약물로 추정, 즉 마약으로 추정되는 거를 투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사건이 발생한 건데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약을 먹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마약이라고 하면 처벌을 받겠죠. 증거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뭘 하겠냐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겠다면서 유니세프에 6천만을 기부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시죠? 전 대통령, 전. 행동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해가지고 5.18 기념재단에도 기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상황을. 어찌됐든 전모 씨가 지금 자기가 생방송 유튜브를 하면서 마약을 복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심리일까요? 저희가 이제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마약 복용한 사람의 그 전형적인 증상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네, 물론 본인의 말로는 공의로움, 정의감을 가지고 가족들의 어떤 나쁜 과거를 청산하고 대신 고백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정의감이었으면 맨정신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비리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은 건 맞는데 그것을 어떤 처리하려고 하는 정의감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이 사람은 좀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게 보복하는, 복수하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족을 파괴하고 또 본인을 파괴하고 이것이 가족에 대한 극심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미움, 안타까운,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 같고요. 지금 뭐 마약한 후에는 뭐 굉장했다고 해요. 뭐 무릎 꿇고 회개해라, 뭐 신이 오신다. 전도하는 지옥에 나는 대천사 미카엘이다. 엄마 죄송해요 그러고 울고 바닥에서 괴성을 지르고 이런 거는 마약을 한 후에 당연히 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파인이 몇십 배로 커지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환각, 환천 증세였겠죠. 일단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미국 경찰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한 건 아니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이송 장면이 나오네요. 네, 경찰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아버지 전재용 씨 얘기에 따르면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숨을 안 쉰다, 기도를 좀 해달라, 많이 아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호흡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형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수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변 사항이나 이런 신변 처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독재자의 손자, 선교사의 아들 전우원 씨,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서 또 아주 독서를 쏟아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타겟, 이 방송의 타겟은 본인의 아버지가 가장 1차적인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대상인 만큼 굉장히 지금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목사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전두환 같은 사람이 또 양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두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갔다.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용서 다 받는 거라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질 거고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재용 나의 아버지가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전두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새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박상하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지금 많잖아요. 전재용은 뒤에서 악마 같은 짓을 할 거고 박상하 씨와 아마 하하호하면서 결국 또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전우원 씨 얘기는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감안을 하고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박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사실 종교에 기이하는 뭐 이거는 불교든 기독교든 다 비슷합니다. 뭔가 자신의 어떤 물이 일으키는 것을 종교를 통해서 회계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보면 그것은 어떤 방패 수단이 되고 또다시 어떤 범죄라든지 나쁜 짓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전우원 씨가 주장을 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는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날 라이브 방송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 검은 돈. 그 집안의 검은 돈 관련해서 계속 폭로를 또 이어가고 있던데 이 비자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에 대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전 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자신도 모르고 있던 웨어밸리라는 한 데이터 보안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가에서요. 이 전 씨의 설명입니다. 경호원들을 통해서 돈을 빼돌렸고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주식이 전우원 씨 형제를 거쳐서 새 엄마인 박상하 씨에게 들어가고 이걸 결국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사용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경호원들에게 돈이 흘러갔다 이 부분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전두아 씨의 손주들이 모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이 학비며 생활비며 이런 것들을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 역시도 돈 세탁을 거쳐서 송금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비 같은 경우에는 연희동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흘러들어온 것만 몇십억이고 다른 가족들은 무조건 더 많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검찰이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어떤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